아우 가끔 진실이란 거 아쓰 자 네 일 라이브 네? 유튜브 네? 일 라이브 유튜브 첫 번째 뮤직비박스에 찾아온 위아 원 안녕하세요 이렇게 갈 줄 몰랐어요 다시 인사부터 열 두 번째 컷 컷 컷 오케이 시작 네 열 두 번째 그런데 그런데 갑자기 피지 다 먹을 걸 이렇게 차려주시고 그런데 고생했다고 스태프분들이 다 매니저 형들이랑 얘기해서 제가 좀 좋아하는 피자 치킨 유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좀 먹은 피자 치킨 유로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준비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스튜디오가 바로 엠티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피자 치킨이고 멤버들도 있으니까 명령도 그렇죠 네 귀요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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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? 진짜 귀요미 귀엽다고 해 안귀여워 귀여워 안귀여워 귀엽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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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약 그러지 못하면 그녀를 잃게 되겠지 넌 자유의 안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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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ят 보낼 다 얘랑 완벽 한 제 问 영 지 이제 멤버들이랑 리얼리티 찍으러 해외도 가고 저희 화보도 찍으러 가고 진짜 요즘 돌아와서 멤버들이랑 같이 다같이 모여와서 시간 보낼 수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서 더더욱 행복한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착순 100분께 가수길에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물수건 보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고맙... 너무 즐거웠고요. 무엇보다 이번 템포 활동을 하면서 저는 엑소엘 팬 여러분들이랑 이런 자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더 많이 갖고 싶고 우리 리 패키지 앨범도 준비 잘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얼마 안 걸릴 테지만 감기 조심... 계속 활동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엑소가 될 거고요. 오늘 아쉽게 세훈이가 없었지만 조만간 또 세훈이랑 같이 또 가볍게라도 또 라이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볼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너무 좋죠. 그리고 또 조만간 진짜 리 패키지 앨범도 나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. 네! 저 엑소엘은 또 리얼리티 프로... 패키지 앨범도 다 얘기해요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니 이건 패키지 앨범도 다 이미 얘기해서 다 알고 있는... 그냥 한 두 개만 더 얘기해. 드릴게요. 네!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저희도 함께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잊지마. 한강... 뭐지? 아... 아... 널 미... 둘 다. 네! 인사. 혹시나이. 척 주지. 에이. 아. 한강. 아니. 못. 나. 감사합니다.